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마구잡이식 적배청산이 진행되면서 국가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침하현상이 나타났다. 생태계 내부의 역동성과 회복력도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생태계를 침하시켰다. 현재 니어제단 이사장으로 있는 정덕구씨가 주장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산업생태계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는데 큰 행운도 함께해야 하지만 대략 몇십 년이 걸리게 됩니다. 원자력 산업생태계는 60년 이상 걸려서 만들어낸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귀한 자원이자 자산입니다. 이처럼 문정부는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일은 서툴고 그리고 부수는 일은 아주 전문가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원자력 생태계 파괴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또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던 김우식 그리고 김대중 정부 동안에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했던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등 13명의 과학계 원로가 한 목소리로 성명서를 냈습니다.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원자력 산업생태계 부개와 수출 경영력 세대 등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 겸 건의문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특별히 원자력 연구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5명의 원료는 원자력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렇게 강한 톤으로 정부 정책을 질책하기도 합니다. 원자력계에서 상당한 업력을 갖고 있는 장인순 전 원자력 연구원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 세계에서 원전 기술이 가장 뛰어난 대한민국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21세기의 미스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 대통령과 원자력 산업 파괴에 나선 사람들은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정책들을 밀어붙이는지 아무런 그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원로들의 충고나 고원에 무슨 개인적 이익이나 정파적 이익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로에서 나오는 권위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성찰과 반성이 없는 원자력 정책입니다.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고 인력은 탈출을 하고 그렇지만 정부는 아무런 반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문 정부의 가장 큰 특성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납동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데 익숙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밀어붙이는 정책들이 대부분 반이성적이고 반합리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그 폐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그렇게 하는 데 너무 익숙합니다. 12월 23일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부터 2028년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단 한 문장도 원전수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에너지저장장치 ESS 태양광 원자력 등 16대 분야의 에너지연구개발비의 90%를 집중시킬 것이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원자력 분야는 해체 기술과 방사선 폐기물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셋째 원전과 관련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내용은 일체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원전수출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원전수출에 성공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자국 내에서 탈 원전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나라의 원자력산업을 팔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섯 번째 장인순 전 원자력연구원장은 정부 에너지계획의 문제점을 네 가지로 나눠서 또박또박 반박합니다. 첫 번째는 풍력과 태양광이 필요하지만 원전을 대체할 만큼은 될 수가 없다. 두 번째 원자력 없이 발전당가가 3배에서 4배에 이르는 태양광에 의존하게 되면 한국과 같은 제조업 중심국가는 전기요금 상승 때문에 도저히 국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원전 건설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600조 원 시장이다. 방사성 폐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20조 시장도 최대지 않는다. 그런데 큰 시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고 기술력도 있는데 왜 협소한 시장을 키우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네 번째는 정책 과속으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담보하기가 힘들다. 사실 이성적인 판단이나 맨정신으로는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2019년 상반기에만 한국전력은 9천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휘청거리는 만신창이 된 한국전력에게 지금 정부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한전공대 건립에 1조 6천억을 투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신한 앞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해상풍력에 11조 원 좋은 돈을 쏟아부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장소하고 전기를 소비하는 수도권 지형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경쟁력 자체가 없습니다. 발전당가가 한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아예 그냥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바람의 질도 떨어지고 이번에 이란 회사와의 송송에서 정부가 패배함으로써 700억 이상을 이란 회사에 물어줘야 되는 궁지의 정부가 몰렸습니다. 아마도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한국전력에 이사진을 상대로 해서 배임제로 국가소송 ISD를 제기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제기가 되면 한국전력이 승소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60년의 공던탑이 무너진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어떻게 우리가 원자력 산업을 지킬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2월 23일에 방송되었던 숨쉬는 것만 빼고를 보고 서울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글은 아주 짧습니다.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는 명언입니다. 숨쉬는 것만 빼고라는 방송 내용은 그 뒷말은 굳이 붙이자면 숨쉬는 것만 빼고 모두 거짓이다. 나라가 정말 거짓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일찍부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쳐야 될 점을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말로 하는 거짓말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을 하는 거짓행실입니다. 하루속히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또 우리가 자신의 자리에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서울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질문과 댓글을 남길 수 있고 저는 이렇게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를 통해서 공병호TV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사적인 문제나 안보기나 시야나 통찰력을 높일 때는 오늘 여러분 보신 것처럼 공병호TV를 활용하시고 또 자신의 성장과 발전 개발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제가 새롭게 시작한 새 채널 공병호 자기경영 채널을 구독하셔서 보시면 날로날로 발전하는 자신을 지켜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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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